갈비? 코리안 바베큐 립 바로 열고 갈비 가든 할 때 하는 거 아니야? 가든 윤수가 하든 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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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얼.. 얼.. 이 정도는 있어야죠 칼이 뭐가 좀 특별한 칼이 저 정도는 있어야죠 츄레타스로 갈비 아니야? 맞아요 어떻게 해요? 칼이 조금 짜요 조금 짜, 짜 조금 짜 안 돼 양파 이게 예쁘긴 한데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때 흩어지지? 네 이거는 장사를 못해 이 고기는 이거는 두꺼운 건 둘째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야 우리가 할 거는 한 내가 보기에는 한 이 정도 두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두꺼워 자, 나, 나, 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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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빠 말대로 한 번에 뒤집어 보자 이 정도 되면 될거야? 네 소스를 이렇게 뿌려서 좀 이렇게.. 다락하게 메리네이트 한 게 아니고 그러다 아주 물에다 빠뜨렸잖아 적당량을 보아야 이렇게 길게 세 덩어리로 짜놓는거죠 이게 이제 189라는거죠 하나다 그지? 하나가 맞고 하나가 맞 milli 하나가 맞고 30분 이따가 내가 얘기를 해봐요. 30분 이따가? 보랏빛 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? 보라향파가 따로 있어. 와인에 한 번 담가면 어떻게 돼? 안 돼. 큰일 나요. 그러면 자색 양파를 사요. 색깔 있는 양파가 꾸면 보기가 훨씬 좋거든요. 선생님 이제 구우셔도 돼요. 쿠바? 여기 있습니다. 이렇게 나와요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렇게 나와요. 오케이. 괜찮아. 그래. 더 자를까? 더 자를까? 제가 여기 들어 드릴게요. 이거 이런 거를 한 번씩 더 자를까 봐요. 두꺼운 데니까. 두꺼운 게 자르신 다음에 두꺼워져도 괜찮을 것 같고.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해 봐봐. 이거 플레이팅을 해 봐봐. 쥐담 많이 하시잖아요. 쥐담도 조금 이렇게 올리시고. 칠팥 잘라놓은 거 있거든요. 이것 좀 이렇게 올리시고. 사실 좀 뿌린 게 낫지 않냐 이거? 살짝만. 진짜 살짝만. 살짝만. 살짝 뿌려. cervical ciguyor. 오라미죠 Jelly family family and one of our family. 아직 έ från 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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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 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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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 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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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 the families. 살아가니까 좀. 나도 전자레인지에 따라해 주신 것 같다. 그래서 다가가 다가가 다가가다. 아멘